밥 먹어. 밥? 응. 카레. 응. 우리 같이 가던 그 식당. 알지. 많이 갔잖아. 나랑 헤어지고 구식당 가본 적 있어? 응. 한 두세 번 갔던 것 같은데? 가서도 카레 먹었어. 매콤이 돈까스 먹었어. 그거 내가 먹던 거잖아. 응. 그걸 먹은 거야? 호영 씨가 먹던 거를? 어머머머. 맛있는데 이거? 추억이다. 리콜라함이 되게 나이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리콜라 오시니까 진짜 스무 살 같아요. 나이. 딱 그 느낌이 확 들었어. 나는 그때랑 똑같은 일 하고 있어. 봤어. 네? 어디서? 예스타에서. SNS를 봤어요? 못 입고 있었나 봐요. 난 너가 안 뜨던데. 난 너가 안 뜨던데. 왜 안 뜨지?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랑 그래. 혹시 날 차단은 아닙니다. 그러진 않았지? 응. 차단은 아닌데. 차단하면 부개로 볼 수 있거든요. 정규 씨 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수사관이야 수사관. 그런 사람들 관계가 약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마크 주커버그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삶을 산 거야? 맞아요? 무슨 삶을?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떼어..